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XGI의 수치체계, 메모리, 리테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GI의 수치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PLC는 일단 비트 가지고 데이터를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의 비트는 0 아니면 1로서 값을 표현합니다. 이 비트들이 여러 개를 모이게 되면 여러 숫자를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바이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바이트는 8개의 비트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트부터 최상위 비트까지 0, 1, 0, 1의 조합으로서 어떤 값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둔 이 바이트 값은 2의 0승부터 가는 걸로 봤을 때 2의 4승, 2의 5승, 2의 6승에 해당하는 값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바이트는 값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0부터 2의 8승 빼기 1만큼의 수치를 표현한다. 2의 8승이 만약에 켜져 있다고 치면 2의 8승이 켜져 있고 나머지가 다 꺼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2의 8승은 죽고 나머지가 다 켜지게 되겠죠. 그 값은 이제 2의 8승이 256이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죠. 그래서 0부터 255라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최상위 비트라는 게 여기 있어요. 최상위 비트가 signed 비트라고 해서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언제 쓰이게 되냐면은 이 바이트가 만약에 정수 타입으로 쓰일 경우에 의미가 있어집니다. 정수 타입일 경우에는 부호가 있는 정수, 없는 정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부호가 있는 정수다 할 경우에는 이 비트가 꺼져 있으면은 이제 양의 정수가 되고요. 얘가 만약에 켜져 있으면 음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뒷장에서 이제 알아볼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signed냐, unsigned냐를 이 비트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뒷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비트가 16개가 모였을 때 이거를 이제 하나의 워드라고 합니다. 하나의 워드인데 이 워드는 바이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6비트이고요. 자, 첫 번째 바이트는 이제 로우 바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두 번째 바이트를 하이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워드 단위로 봤을 때에는 16개의 비트가 있고 그 중에서 최상위 비트 최상위 비트는 만약에 부호가 있는 정수 타입으로 쓰일 경우에는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다. 그래서 켜지게 되면은 음수, 꺼지게 되면은 양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더블 워드를 보겠습니다. 더블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가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 32비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로우 워드와 하이 워드가 되겠죠. 이제 바이트로 따지면은 바이트가 총 4개가 있겠죠. 그래서 4바이트는 이제 하나의 더블 워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 타입일 경우에는 최상위 비트가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 표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하나의 워드 값이 있을 때 이 워드를 이 진수로 표현한 게 이건 이제 바이너리 값이라고 그러고 이 바이너리 값을 4개씩 쪼개가지고 표현하는 게 이제 헥사 대신 말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값만 가지고 이 값을 표현하고 그 다음 4개 걸로 그 다음 값 이 4개로 그 다음 값, 4개로 그 다음 값 이렇게 총 4자리의 헥사 대신 말 값이다 하면은 이거는 워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헥사 대신 말의 숫자 하나는 이 4개의 바이너리를 가지기 때문에 4개의 숫자는 곱하기 잘하게 되는 16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6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16샵, 4670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값은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18,032라는 값이 나옵니다. 전혀 다른 값이죠. 하지만 이 두 개의 값은 동일한 바이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너리 값을 가지고 16진수로 표현을 할 경우에는 4670 10진수로 표현할 때는 18032라는 값을 가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PLC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헥사 대신 말 값 가지고 하는 게 직관적으로 보기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16진수 값 예를 들어 볼게요. 16진수로 뭐 어 다시요 자 다시 16진수로 만약에 7,8,9,F 이런 값이 왔다고 쳤을 때 이 값이 뭔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숫자 하나가 4개의 바이너리라고 했죠? F는 뭐예요? 헥사에서의 F는 이제 10진수로 따지면 15예요. 모든 비트가 켜지면은 F가 되고요. 9 같은 경우에는 8 더하기 1이죠. 8에 해당하는 거 4,2,1 그래서 8 더하기 1이 9가 되고요. 8 같은 경우에는 1,0,0,0이 되고요. 7 같은 경우에는 4,2,1 더한 거니까 0,1,1,1 이 바이너리가 쭉 배열된 게 이 값이다. 그래서 16진수는 어떤 값이 오더라도 어떤 바이너리가 켜져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값이 오더라도 이게 어떤 바이너리가 켜졌는지는 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PLC에 보면은 모니터링에 가셔서 모니터에서 그 값을 지정해서 바이너리로 바꿔 보셔야지 어떤 비트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BCD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이 BCD는요. 이제 바이너리 코드 대시말이라 그래서 어 10진수 값을 이렇게 바이너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3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10진수 값이죠. 마찬가지로 핵사 값을 보는 것처럼 숫자 하나하나를 쪼개는 겁니다. 숫자 하나를 쪼개서 각각 4개의 비트 4개의 비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BCD 값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어느 바이너리 값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1만 보면은 0,0,0,1 8을 보면은 1,0,0,0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데시말, 헥사데시말, 바이너리, BCD 값을 비교한 표현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9라는 값을 보겠습니다. 자, 9라는 값을 쭉 보게 되면은 자, 10진수 9랑 헥사 9는 동일한 값이에요. 이제 비교가 되는 거는 10부터 달라지는 거고요. 자, 바이너리로 이제 9라는 값은 1001, BCD도 마찬가지로 1001까지 표현이 되는데요. 이제 10부터는 이제 차이가 생기죠. 자, 10진수 10을 보게 되면은 10진수이기 때문에 9 다음은 이제 10이 돼요. 근데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16까지 표현이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제 알파벳 A가 들어갑니다. 그 알파벳 A는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알파벳 A는 바이너리로 바꿨을 때에는 1, 0, 1, 0이 돼요. 왜? 자, 2의 3승 더하기 2의 1승 8 더하기 2죠. 8 더하기 2는 10, 10이죠. 자, A라는 값은 이렇게 변환이 된다. 자, 그리고 BCD라는 거는 이제 10진수를 바이너리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 숫자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1이라는 숫자는 4개의 바이너리 0이라는 숫자도 4개의 바이너리로 되죠. 1은 0, 0, 0, 1 그 다음에 0은 0, 0, 0 하면 1, 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16이라는 숫자를 보면은 10진수 16이라는 값은 이제 핵사 대신 말로 볼 경우에는 1, 0이 돼요. 자, 여기에서 1은요. 우리 숫자 하나가 이게 16의 1승 얘가 16의 0이거든요. 16의 0승 그래서 16의 1승에 해당하는 게 켜졌고 16의 0승에 해당하는 게 꺼져 있다. 그러면 16이죠. 반대로 17 같은 경우에는 16의 1승 켜져 있고 16의 0승 16 더하기 1 이렇게 켜져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값을 보게 되면은 이 핵사 값 1, 2를 바이너리로 쪼개서 봅니다. 그래서 0, 0, 0, 1 0, 0, 0, 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bcd 같은 경우에는 17이라는 10진수 값을 이제 마찬가지로 4개 숫자로 표현을 자릅니다. 그래서 0, 0, 0, 1 그 다음에 7은 4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가 1에 해당하는 거 얘가 7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bcd로 나누어진다 라고 표현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보면은 먼저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게 이제 비트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의 비트를 데이터 타입으로는 저희가 이제 불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불타입이다. 그러면 하나의 비트를 얘기한다. 그래서 비트는 꺼지면 0 켜지면 1 0 아니면 1 밖에 표현을 안 되고요. 이 비트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이제 바이트, 워드, 더블워드를 이룬다 그랬죠. 그거는 이제 단위 비트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한 단위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수 타입이냐 실수 타입이냐 이런 수치 체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수 타입 같은 경우에도 부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표현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부호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값이 되는 놈 그 다음에 부호가 없다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음수를 표현할 수가 없죠.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언사인드라고 합니다. 전부 다 언사인드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 앞에 다 U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 타입을 할 때에는 부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U가 붙냐 묻냐에 따라서 이게 표현되는 값이 다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8비트짜리 8비트짜리 있죠? 자, 8비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의 바이트라고 그랬죠. 이 하나의 바이트를 이제 정수 타입으로 표현을 할 때 값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호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28부터 이렇게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그 다음에 언사인드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없기 때문에 0부터 가져요. 그래서 바이트의 단위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되죠?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0부터 FF까지 표현이 되죠. 16진수로 16진수로 FF라는 거는 F를 확장하면 1111 F도 1111 자,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값하고 동일한 바이너리를 가지는 이 값이 0에서 255까지 표현된다. 근데 부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자, 제가 바이너리를 예를 들어서 011 1001 0011 이라는 값을 부호 있는 정수라고 쳐보겠습니다. 부호 있는 정수에서는 이 최상위 비트가 최상위 비트가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2에 0승이 되겠고요. 2에 1승 2승 3승 4승 이러면 2에 7승이 될 거예요. 2에 7승이 될 건데 그럼 얘가 2에 6승이 되죠. 자, 부호 없을 경우에는 이게 사인드 비트가 아니에요. 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2에 7승 더하기 2에 5승 4승 잘 안나오죠? 2에 4승 2에 1승 2에 0승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값을 다 더하게 되면은 2에 7승 같은 경우에는 128 더하기 32 더하기 16 더하기 2 더하기 1 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 값을 다 더하면 160에 176에 179가 되겠네요. 179가 될 텐데 이게 만약에 부호가 있는 정수일 경우에는 다른 값을 가집니다. 자, 부호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부호를 결정하는 비트인데 켜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음수예요. 네, 무조건 음수인데 그 다음에는 2의 보수법이라는 걸 사용해야 돼요. 2의 보수법은 뭐냐 0하고 1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0하고 1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1, 1, 0, 0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바뀌어 있는데 살아있는 이 1값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2의 6승은 64죠. 64 더하기 그 다음에 2의 3승 2의 2승이죠. 8 더하기 4 자, 바뀐 값은 이 값이에요. 그 다음에 2의 보수법은 마지막에 무조건 플러스 1이라는 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1을 반드시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그럼 나온 값이 뭐냐 72 76 77 마이러스 77 이 값입니다. 그래서 부호가 있는 정수일 때랑 없는 정수일 때랑 같은 바이너리인데 전혀 다른 값이 나온다 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비트짜리 하나의 바이트 단위를 정수로 표현할 때에는 인티저냐 숏 인티저냐 언사인드 숏 인티저냐에 따라서 이 표현 범위가 다르고요. 마찬가지로 16비트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수 타입일 때 인티저라고 합니다. 줄여서는 int라고 하는데 인티저 타입과 그 다음에 부호가 없는 타입일 때는 언사인드 인티저죠. 그래서 워드 값은 65, 5, 3, 6개의 값을 표현하는 건데 이 65, 5, 3, 6개의 값을 부호가 있을 때에는 마이너스 32, 76, 8부터 0을 포함해서 32, 7, 6, 7까지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호가 없을 경우에는 워드랑 동일하게 0부터 65, 35까지 표현이 돼요. 워드 값일 때는 이거를 16진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워드일 때는 16샵 0부터 16샵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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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여기까지 표현이 된다. 워드 값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다 켜지면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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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니까. 이거를 10진수로 쭉 풀었으면 65, 35까지 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블워드 단위인 정수 타입이 더블 인티저 부호가 없으면 언사인드 더블 인티저 그 다음에 롱 인티저와 언사인드 롱 인티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자 마지막에 자 여기 보시면은 실수와 문자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식은 정수 타입만 있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부호 있는 정수 부호 없는 정수 나누시는데 소수점으로 표현되는 수치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 온도계나 아니면은 어떤 아날로그의 뭐 유량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값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 값을 우리가 더블워드 데이터 크기라 그래서 단순하게 더블 인티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소수점 뒤에 값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값은 우리가 리얼 타입으로 선언을 해줘야지만 정확하게 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은 다른 말로는 플롯이라 그래요. 플로팅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리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32비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더블워드 크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뭐 범위는 뭐 마이너스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1 38승 예 아주 작은 수부터 3.4 곱하기 10에 38승 큰 수까지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롱 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얼 타입보다 좀 더 큰 4워드짜리 64비트짜리 정수 실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트링 타입을 보겠습니다. 이제 스트링은 문자열이라는 말인데요. 이 문자열 타입은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냥 값을 만약에 1,2,3,4를 보낸다 하면 이거는 10진수 1,2,3,4를 보내는 거고요. 핵사값 1,2,3,4를 보낸 1,2 3,4를 보낸다 할 경우에는 예 16진수 값을 보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따옴표로서 1,2,3,4를 보낸다 했을 때에는 이거는 문자 1,2,3,4예요. 예 문자 1,2,3,4인데요. 내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전혀 이상한 핵사값이 와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자는 아스키 테이블표에 의한 값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자 1은요. 핵사값으로는 핵사값으로는 31이에요. 문자 2는 32고요. 3은 33 4는 34 이렇게 핵사값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보면 어? 이상한 값이 와있네? 하는데 그건 전혀값이 들어온 거고요. 아스키 변환에 의해서 문자로 변환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열 데이터를 보통은 통신할 때 많이 써요. 통신할 때에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어떤 10진수나 16진수 값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키 값을 주고받아요. 주고받는 게 다 문자예요.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낼 때에도 문자로 보내고 상대방이 보내는 것도 문자로 받아서 이 문자로 받은 값을 우리가 데이터형 변환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수나 실수 값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변환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명령어에 해당하는 저희 레더 프로그램에서 F10번을 누르게 되면 명령어가 뜨죠. 그 명령어에서 형변환 카테고리가 있어요. 형변환을 가시게 되면 이런 정수와 실수 타입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수를 실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실수를 정수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변환 중에 문자열 처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에 해당하는 값을 내가 실수로 바꾸거나 아니면 정수로 바꾸거나 반대로 내가 정수나 실수에 가지고 있는 것을 문자열로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형변환 그런 문자열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XGI의 데이터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GI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10진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상수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자,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샵을 앞에 붙여야 됩니다. 자, XGK 같은 경우에는 16진수 표현할 때에는 이제 H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XGK는 H0000부터 HFFFFFFF라는 걸로 하나의 워드값을 표현했다면 X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샵 비트를 의미한다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운포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운표 안에 어떤 문자가 있으면 Welcome to LSI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소문자, 대문자 다 구별이 돼요. 다 ASCII 코드에 따라서 핵사값이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문자 S와 대문자 S는 또 다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띄어쓰기 있죠? 이 스페이스 이런 것도 전부 다 핵사값을 먹어요. 핵사 22 스페이스예요. 그런 거를 기억하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운표로 모터, 띄고, 러닝 이런 것도 다 문자 하나하나가 다 이제 ASCII 코드에 의해서 핵사값을 가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간을 표현하는 거는 전부 다 T샵이라는 걸 붙이게 돼요. 자, XGK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다가 그냥 값을 넣을 수 있었어요. 10진수나 16진수 이런 값을 넣을 수 있었는데 자, XGI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 언어의 이제 표준에 따르기 때문에 IC 언어에서는 이제 시간 데이터를 넣겠다 하면은 이렇게 T샵이라는 걸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T샵 10ms 하면은 10ms라는 시간값이 돼요. 그 다음에 S를 붙이면 10초 그 다음에 M을 하면 이제 미니시니까 10분 H면 10시간 hour가 되고요. D면은 day가 됩니다. 이걸 쭉 붙여서도 상관없어요. T샵 1D 2H 이렇게 되면은 하루 2시간 34분 56초 789 밀리 세컨드 후에 어떤 시간이 뭐 된다. 이런 의미를 이렇게 쭉 붙여서도 상관이 없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RTC의 데이트 그 다음에 타임 오브 데이트 데이트 앤 타임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D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값을 넣게 되면은 데이트 날짜를 표현하는 거다. 2000 어 지금 예시가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이 된다. 이거는 지금 2008년 1월 23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타임 오브 데이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TOD 샵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한 시간을 넣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앤 타임을 넣을 경우에는 DT 한 다음에 날짜 시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16샵 ABCD를 넣는다. 그럼 저기 있는 ABCD는 뭐예요? 문자가 아니죠? 앞에 16샵이 있기 때문에 16진수값 ABCD예요. 예 A는 뭐예요? 10 B는 11 C는 12 D는 13이 되죠. 그리고 핵사값으로 ABCD를 넣은 거예요. 자 ABCD를 제가 풀었으면 어떻게 돼요? A B C D가 있어요. A는 10이죠? 10이기 때문에 1 0 1 0이죠? 8 더하기 2니까 B는 11이니까 8 더하기 2 더하기 1이죠? 1 0 1 1 C는 12니까 8 더하기 4죠? 1 1 0 0 D는 13 그러니까 8 더하기 4 더하기 1이네요. 1 1 0 1 그래서 ABCD라는 16진수값을 바이너리로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네. 바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2샵이라고 넣으면 이제 2진수값이에요. 네. 2진수 바이너리 1 0 1 0을 넣게 되면은 이건 헥사로 따지면은 그냥 하나의 A라는 수치랑 동일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비트 값을 넣은 거다. 그 다음에 앞에 T샵을 넣게 되면은 이거는 시간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타임이라는 어떤 변수에다가는 3 M20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M 같은 경우에는 미닛이라고 했죠? 그래서 3분 20초를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타이머라는 거 쓰게 되면은 이 변수 가지고 그 시간을 설정하게 된다. 자 여기가 바로 XGI에서의 데이터 표현할 때 데이터를 기호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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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